전 국민이 사랑하는 쌀심 아저씨 김영희 피디를 모시겠습니다. 자 김영희 피디를 모시겠습니다. 이 자막을 느끼지 않습니다. 청와대 영빈관이라는데 국민 예능의 첫 시작입니다. 뭐 안 된다 하면 하고 싶은데 기획이 나오지 않으면 돌아오지 말자. 실미도를 줍니다. 피곤한 스타일 피디 1위 사람들에게 즐거움을 주고 재미를 주고 사람들의 기분을 스트레스를 풀어주는 것이 남는 걸 하나 만들고 싶다. 그런 프로는 내가 해야 되겠다라고 몇 분밖에 안 나오셨는데 너무 뵙고 싶네요.